1, 2, 3 메딕씨 아 일로 와보세요 잠깐 대화 좀 하게 왜요? 왜 경기력을 안 보고 패배와 진 것만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회사 과제 업무 진짜 못하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메딕씨? 신혼여행 안 가요 네? 안 가요 왜 안 가요? 이거 뭐야? 아쉽구만 영도임 저게 뭐야? 네 이거 곱빼기 맞아요 곱빼기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니 아니 오 잘 먹는다 브라보 메딕이 멋지다 메딕아 아닙니다 놀리다니요 저는 한창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도 오늘 오늘 회사는 좀 어땠어요? 알 거 없잖아요 알빠노아라고요? 네 아니 왜 알 거 없어요? 나 그래도 오늘 어땠는지 오늘 하루가 응? 오늘 분식 맛있었어요? 네 저기 메딕씨 아니 왜요 말해 아냐아냐 아니 아니 맥주씨 너무 오늘 더 이쁜거 같아요 화분팔 잘 빠졌을거 같은데 안 빠 보여요 오늘? 크흑 아니 나 언제 빠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빠졌다고 했잖아요 이쁘다구요 네? 이거 먹어요 맨밥을 왜 줘요 아니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먹으라고요 뭘 줄거야 이거 줄까요 그러면 자기 먹어 나 배불러 나 여기 있어 이거 안 먹을까? 응 저기서 어록이 또 추가됐네요 무슨 어록? 응? 사람들이 결혼식 때 예쁘다 그러니까 응 풀매라서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나 지금 네 완전 쌩얼에 어저께 본 얼굴이랑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맨 왜? 어저께 본 모습이랑 너무 다른 얼굴이어가지고 그 이게 지금 몰골이 조금 몰골이요? 아니 아니 그니까 세팅을 좀 안해라 손님들 진짜 오해인게 저 항상 이거 제가 날쪼하는게 아니라니깐요 어 대구항 안녕 날쪼가 아니라니깐요 몰골이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근데 항상 내 마음속 밀때는 당신 너야 그거 안 물어봤어요 안되겠다 우리 행진할때 행진곡을 왜 자꾸 틀어요 너무 좋아서 이거를 행진곡으로 한 이유가 기석이랑 저랑 차 타고 맨날 이제 조타페 타고 어디 갈 때마다 제가 기석이 차에서 이 노래를 틀었었거든요 근데 노래가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지?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아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면은 둘이 같이 행진할 때 꼭 이 노래로 하자 이렇게 약속했었거든요 느낌이 너무 좋았어 얼마면 돼? 얼마면 돼? 얼마면 돼? 왜 얼마냐고 한통 좀 깨지마요 도움으로도 보이는데 다 치워 다 치워 다 치워 아니 근데 맨 내가 불리수고 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 해야고 빨래 행복했잖아 아니 뭐 아니 뭐 몇 개 될 것 같아? 첫 개 안에 느낌이야 아 진짜로? 무조건? 아니 느낌이 와? 어 느낌 딱 왔어 어! 잠깐! 아 씨! 아 씨! 아 씨! 아 씨! 아 씨! 진짜 못한다 아 물밥 먹어 진짜 아 때려쳐 와 나 진짜 사다리 이렇게 못하는 여자 처음 보네 진짜로 장난해요 진짜? 2천 개 그러니까 너 개 장난이야? 지금 딸리진 않고 잘하고 이제 그냥 일단 이미지가 가자 자 가자 자 오늘 활약하게 이제 활약할게요 이제 비켜요? 아니 오늘 잘 지켜보세요 네 오늘 활약하게 이제 활약할게요 이제 비켜요? 기석이가 꺼지래요? 네? 아니 아니죠 그게 아니라 딱 구이야 근데 결혼하니까 어때? 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같이 살고 뭐 최근에 싸웠던데 짤 보니까 아 싸운 게 아니라 이제 이제 그걸 이제 혼인 서약서에 게임 못하면은 반찬이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? 아니 반찬을 잘 먹어야 게임을 잘하지 아니 근데 일단은 먹을 생각도 하지 말래 어? 아니 그래도 그리고 일어서 와이프한테 잘해야 나중에 이게 이게 바로 근데 오늘 팀 뽑기 어렵다 누구 뽑아야 돼? 아 뭔가 조기구이 뽑을 거 같은데 저래가 조기석 3일째 물밥 쳐먹어서 이거 힘을 못 써 얘 지금 물? 뭐야 3일째 먹었어? 3일째 먹었어 내가 쌀도 안 줘야 돼 와 이 새끼야 너 말이야 어떻게 근데 솔직히 3만 개가 좀 많이 크긴 했어 그게 아 근데 조기구이가 존나 바라웠잖아 근데 근데 형 깨모 형 근데 마지막에는 영진이 형이었어요 그때 깨모 형이랑 점중이 형이 다 해줬는데 그때 아니 근데 개웃긴 게 영진이 형이 그때 진짜 제일 웃긴 게 혼자 계속 팀 다 뽑은 다음에 졌다니까 영진이 형 내가 근데 내가 원했던 대로 뽑았으면 나 우리 팀 이겼을 거 같아 어 아 야 조기석 결혼했다고 아 이거 상했다고 조기석 뽑으면 안 된다 이랬고 나 조기석 안 뽑을라 했거든 갑자기 조기석 존나 뽑아야 되는데 뽑았는데 조기석 씨바 3패 했잖아 나 어제는 몇 승 몇 배 했는데 행복할 때 마지막까지 라이브 뱀어 아 여기 여기 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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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? 좀 더 더 더워 쉽지 않네 아아.. 아 내가 이기 해야지 어째 되는데 고기구이 마지막 너가 타보자 제가요? 오케이 내가 탈게 가자 그냥 시원하게 갈게요 그래 내가 할게 나 오케이 구이 그래 내가 물밥을 왜 먹느냐 여기서 시발 지면 그냥 또 물밥 먹자 그냥 기석아 오케이 가자 가자 어 하필 다크 오리진이야 씨덩 응 아 품댕이야 맥 X같은데 와 나이스 조개웅 조개웅 손 떨리더라 진짜로 와 오 까잉 재밌게 하세요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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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메딕아 물밥론 성공했다 씨덩 내 손으로 끊었다 진짜 열심히 게임했거든요 우리 메딕이가 저를 하드 트레이닝 시켜주려고 물밥론을 했는데 이제 지겨워서 물밥 그만 먹고 싶어가지고 이겼다 어 내일 야방 때려야겠다 안되겠다 했지만 오늘 딱 이겨버렸네요 카트라이더요 형님 아 오케이 메딕아 나 카트까지만 한다 아 어허 아 이거 섭외하는데 또 안할수도 없잖아 아 아 메딕씨 죄송해 아 근데 이거 펀딩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잠깐만 메딕씨 왜 그러세요 아 아 메딕씨 시그널이었어? 아 아 잠깐만 잠깐만요 네 어 차련됐어 잠깐만 아 근데 딘두링은 솔직히 별로 안 땡겨 왜냐면 카트북 자주 하진 않는데 뭐 혹시 혹시 깨모형 저 빠지면 밸런스 없나요? 왜 왜 왜 뻗으려고 아 나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석아 기석아 네 오늘 프로그램 먹었다구요 형 자만 하는구만 아 배가 지금 불렀어? 아니 아니 그러면 그때 물어보려고 본건데 일단은 밸런스 없어지면은 하고 아 그런건 아닌데 뭐 급한거야? 어 네 아 급하진 않단 얘기네 아니 아니요 뭔데 사정을 말해봐 네? 채널을 보내고 싶더라 아니 뭐 생산적인 활동을 하러 가야되는거야? 이 새끼야 이 새끼 뭐 말하는거야? 이 새끼 뭔 소리야 이거 아 아 기석아 신호는 들어가도 돼 오늘 고생하세요 다들 재밌게 했습니다 수고했다 구희야 수고 자 형님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구요 형님들 내일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슬퍼 아 아 감사합니다.